GIS 중첩 분석이야. GIS가 지리정보시스템 중첩 분석이야. 이거는 그냥 이것도 주는 문제예요. 1위와 2위 후보지 오른 것. 목적 뭐뭐시든 후보지 평가 당연한 거지. 절차. 후보지 경사와 직가속성 점수 및 가중치를 이용해서 후보지 점수가 높은 순서를 1위와 2위를 선정. 후보지 점수 뭐뭐뭐뭐뭐뭐뭐 경사 속성 점수 경사 가중치 플러스 직가속성 점수 직가가중치. 경사와 직가가중치의 1. 경사 4도 미만. 4미만. 말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경사 9도다. 9도다. 경사 가중치. 경사 가중치. 직가 가중치. 경사 9 그 다음에 아 후보지 오 이거 너네가 내가 배운 방식이 있나 어 그 답은 뭐다? 이거 요거에 요거 구 곱하고 그 다음에 요기 답은 1번이다?